민주당이 헌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전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있다. 3권 분립은 없고 입법부 독재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김철호님입니까? 내일 방송도 기대합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이전하는데 어디로 이전하느냐.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 그러면 여기에 출근하는 직원들도 물론이거니와 판사들이 대거 다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가뜩이나 업무 스트레스도 많은데 지금 판사들이 부족하다잖아요. 1인당 처리해야 되는 이 사건수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런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건 뭐 출퇴근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압박하는 거예요. 야 니들 지방생활하기 싫으면 우리 말 잘 들어. 정말 치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정부와 떨어뜨려서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니들의 대통령이었던 그 정신정신 얘기하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부의 대거 지금 이미 지방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여기서 서울에서 떨어뜨려서 지방으로 보낸다 이런 소리라고 앉았습니까. 참 이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부터 비판하고 오십시오. 아니 그 거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판사 길들이기냐는 비판 나오죠 당연히. 이건 당연히 이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철험회에서 결국은 철험회에서 또 나온 거예요. 자 민형배 아 진짜 그 이름처럼 행배네요 진짜. 김용민 이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 법안을 각각 발의했어요. 아주 그냥 쿵짝이 맞군요. 현재 지금 안국역에 있다고 해요. 삼청동 이쪽 인근에 있는 거죠. 이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 하나 영남에 하나 이렇게 띄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군요. 자 서초동 대법원은 대구로 옮긴다. 와 이거 뭐 지들 멋대로군요 이거 진짜. 아니 누가 보면 이거 지금 정권을 먹은 줄 알겠어요.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니라고 하는데. 와 김희원님 진짜 천재입니다 천재. 와 국회는 소록도로 가라. 예 그렇죠. 국회는 성으로 보내야죠. 이러면은. 이야 아 그렇네요 진짜. 국민의힘에서 이거 좀 맞받아 쳐가지고. 카운터 법안 발의 뭐 이런 거 안 됩니까. 예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아 누가 누굴 길들여 이 나쁜 놈들. 그러니까요. 누가 누굴 길들입니까. 하윙님 개인적으로 옆에 부장님이랑 같이 했던 방식이 좋았어요. 성대모사도 많이 하고. 저도 그립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그리워요. 과거에는 제가 여러분 지금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항상 성대모사를 하면서 정치인들 성대모사를 하고. 예 그렇게 상황극을 짜가지고. 예 옆에 파트너와. 예 계속 이렇게. 그래서 뉴델리 방송은. 예 웃겨서 들어온다.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저도 그때는 참 업무 스트레스가 없고. 오히려 제가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웃으면서 일하고 칭찬까지 받는. 이런 완전 꿀 직장이다 라고 했었는데. 예 참. 아쉽습니다. 예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광주와 대구라고 하는 명분이 무엇이냐 했다니까.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대구는 4.19 혁명의 상징성을 주셨고. 그게 지금 헌재와 대법원과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양대 사법기관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행정권력과 떨어뜨려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취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이것들이 진짜. 아우 정말. 예. 당연히 사법부 압박이고. 이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성대모사 한 번 할까요? 워! 워! 이거죠. 네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팔로우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검사 줄 탄핵 여부를 결정한 헌법재판소. 그리고 각종 재판이 최종 시민 대법원에 대해서 압박하려는 의도다. 이걸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검사 줄줄이 탄핵할 건데 이게 헌재에서 니들이 판단하잖아. 판단 생각 잘해. 이 얘기고. 자 우리 대표 지금 이제 재판 이거 좀 남았지? 여기에 대해서 처신 잘하라고 라고 하는. 이게 진짜 동네 건달들도 안의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아이고. 이건 더 이상 대법원 이전 같은 경우에 이재명이 공약을 하기도 했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화면 넘겨주세요. 계속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이대로는 안 가죠. 이대로 가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사 좀 더 빠르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에 속보가 하나 떴네요. 북한이 어제 다탄두 미사일 기동 탄두 분류와 유도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동해상으로 날린 그 미사일은 실패라고 일단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탄두 분류와 유도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게 왜 문제냐면 넘겨주세요. 러시아에서 저를 돌려주세요. 러시아에서 지금 이제 북러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시 동맹관계로 회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이 핵기술에 대해서 핵무기 운용기술에 대해서 이 고급기술을 북한에다가 전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그게 처음으로 넘어와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래서 이번 발사는 기존의 발사도 당연히 우리 안보에는 위험하죠. 그런데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